교통 오지인 경북 북부 동해안과 강원 남부 지역에 올해 말 동해선 철도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새로 들어서는 역 이름이 최종 확정됐고, 강원 역사권은 개발 계획도 세워지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차 궤도가 제 모습을 드러냈고, 역사 건물도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3척에서 포항까지 동해선 단선 철도 구간에 새로 들어선 근덕역입니다. 건설 당시에는 매원역으로 불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국토부 심의를 거쳐 근덕역으로 확정됐습니다. 포항에서 영덕까지 동해선 철도 1단계 구간은 이미 2018년 개통했습니다. 2단계 구간인 영덕에서 3척까지 122km가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3척 노선에는 모두 4개의 역사가 들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기존 3척역은 그대로 명칭을 사용하고, 임원력과 근덕역이 생겼습니다. 나머지 원덕 5건역에 대해서는 명칭 결정이 보류돼 앞으로 재심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3척시는 포항 3척 동해선 철도 개통에 발맞춰 3척 역사권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3척역 인근 11만여 제곱미터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정하고, 상업용지와 공공시설용지, 공원 등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심과 가까운 3척역 역사권 개발을 통해 열차 이용객과 지역 방문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소공원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공용주차장 조성 등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인허가 절차 등이 완료되면 공사를 신속하게 착공하여... 그러나 인근 주택가와 상가 건물에 대한 보상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열차 개통 시기에 맞춰 역세권 개발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지 불투명합니다. 나머지 3개 역사 인근에 대한 개발 계획이나 지역 활성화 대책도 제시된 게 없어 철도 개통에 기대가 컸던 주민들은 실망스럽습니다. 강원도와 영남권을 이어줄 핵심 철도망이 곧 개통될 예정이지만, 지역 연계 방안 마련은 너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안입니다.